깜놀 하셨죠? 중국 남부지역에 있는 한 동물원이 펭귄 풍선으로 방문객들을 속일 정도로 아주 그냥 너무 똑똑했습니다. 진짜 펭귄이 있다고까지 직접 홍보했나 본데요. 귀산 동물원이 중국 광시성 위린시에서 최근 문을 열었는데요. 희귀한 동물들을 볼 수 있고 야생동물들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입장권 1장의 15위안, 한화 약 2,50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위린시에 있는 이 첫 동물원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신이 난 위린 지역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동물원으로 새때처럼 모여들었는데요. 고작 수탉이나 거위를 보기 위해 난리친 셈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유리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북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함을 장식한 동물은 바로 펭귄이었습니다. 그냥 펭귄이 아니라 공기를 들이마셔 아주 빵빵한 펭귄이요. 이러한 펭귄 풍선들이 메말라버린 수조원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Oh, China. 중국 소셜미디어인 외부에서 사람들은 이를 아주 재미있어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모기, 개미, 파리, 그리고 쥐도 저 동물원에 전시하지. 그걸 깜빡했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가짜 동물의 대나무 막대기를 여기저기 휘두르듯 어리둥절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3년, 허난성의 한 동물원은 티베탄 마스티프라는 개를 아프리카 사자라며 세워두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